5위는 시장 속 참기름 들기름 세트입니다. 간단하게 선물하기 좋은 제품으로 소박하게 포장되어 있고 고소합니다. 4위는 모니니 오일 선물 세트입니다.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유통기한 넉넉하며 꼭 필요한 오일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3위는 햇볕 고급유 선물 세트입니다. 가성비 좋은 오일 선물 세트로 실용적으로 선물하기 좋고 묵직해서 선물할 맛 나는 제품입니다. 2위는 마이크곰의 트러플 오일 세트입니다. 프리미엄 제품으로 포장 매우 고급스럽고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께 선물하기 좋습니다. 1위는 폰타나 스페셜 오일 세트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오일 선물 세트로 실용적으로 선물하기 좋고 깔끔한 포장 상태가 특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